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굿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무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에 관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17년도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를 검사한 결과 신체미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을 하며 다만 신체등급 1상급자라 하더라도 고퇴 이하 학력자는 보충력 처분을 하고 신체등급 4급 판정자도 보충력 사회복무요원 소직 대상으로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군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은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하여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하며 또 몸이 아파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 7급 재신체 대상자로 처분을 하며 치료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네, 그렇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일 경우 현역병으로는 입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신체등급 1급에서 상급 판정자로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지난해와 같이 보충력인 사회복무요원 소직 대상으로 처분을 하나 다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고퇴 이하 학력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은 징지병 또는 각군 모집 전형에 따라 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인 사람은 최종학력학교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력판정검사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병력판정검사 규정 서식에 의한 2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인후보증서와 본인이 기술한 학력진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혹시라도 군 면제를 위해 병역면타를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기존의 병역처분사항이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시 병역판정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네, 그럼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판정검사에 대해 불복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병역판정결과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검사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고 다만 신장체중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사 당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이의신청자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검사 지정병원에서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행했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망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자멸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북한은 우리 장병들이 일전 불사의 각오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